뭔 놈을 전화하는 사람 일이 많아 그래 아버지 이리 오시오 가자 아이고 다 삽니다 좋다 음악소를 조금만 들으세요 여기 오신 여러분은 찬란 대로 살살고 모노란 낙설이니 열심히 살살 나요 여기 오신 여러분을 내 발도 끊어보시오 이 농도 짜장 저 농도 짜장 짜장 안쳐요 언니 누구 찾아 댕겨요 뷰지경에 빠지니라 인식살별천 찰식살 화살 당실방실방실룸쇠 오려녀룸쇠 영감상도 빛들어져서 알팔팔팔 살아났네 세상 안고 흐려 요제정 속이다 찬란한 사람은 찬란 대로 살고 모노란 사람은 못난대로 삽니다 아이고 돈 벌려고 물론 왔겠지만 씹어먹을 돈이 뭐라고 추석에 동기관도 못 보고 부모님도 못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박수라도 좀 쳐주고 어디 쳐다보는 표정들이 씹어먹을듯이 쳐다보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엄마는 원래 그리 인상이 더럽게 생겼는데 웃으니까 이쁘네 이뻐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내 발을 들어 보시오 요노도짱아 요노도짱아 우를 보냄어 인생살면 진산시살왈살 화살과 치수 정신 차려여요 요노도짱이 방아쳐요 십실벙글 십실벙글 도려 연유세상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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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세상 영광삭삭 빛들어져 조아랑 식소 바라빵대 세상아들 연유정속력이요 찬란한 여러분은 찬란 대로 살고 뽀뽀뽀뽀나 나는 열심히 살고 연경을 하고 있네 음악도 안 빠졌는데 찬란을 하고 있고